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아니야, 미안. 이게 너무 비겼어. 이 단어가 너무 비겼어. 오늘 반찬 뭐였어? 자체라. 하나, 둘, 셋! 하루가 만에 오죽에 걸릴 것 같은데. 아, 진짜? 근데 안 졸려? 안 졸려? 안 졸려? 어차피 다음 시간에 자는 거니까. 하나, 둘, 셋! 둘, 셋! 3々 다 nered här? 하나, 둘, 셋! 됐어. 이게, 이게 너무 tactful. 셋짜리 고대 với입니다. 이제 끝, 해달이. 8개월 동안 모든 스태프분들이랑 다 고생하면서 찍었는데 이렇게 연가 막 잘 끝나니까 조금 안 믿기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다음 주에도 진짜 큰 촬영할 것 같은데 아쉽네요. 참 너무 재밌고 많은 걸 배운 촬영이었고 앞으로도 Welcome to 3달리 그리고 이제 저 강위나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 많은 촬영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조혜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